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모하기 대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들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모하기 대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 이제 아 아 안녕하십니까